또 비디오야 여기는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있어 파킹로 헬스장은 몇 층이야? 40층? 너 진짜 근데 머리 올리니까 더 이쁘네 너 왜 펌했어? 머리 묶은게 훨씬 더 이쁜데 다낭에 있는 헬스장인데 헬스장 기구들이 테크노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바다가 보이고 1주일 동안 여기 이용할 수 있는데 진짜 좋아요 저가 좋아하는 4 4 5 띄는 다시 한 번 더! 아니야! 리 진짜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제일 이뻐 너무 행복하다 Like a car 시민이 드릴소 예쁘다 우리 뿐니 안 이뻐 화장도 이제 6분 지내서 갈까? 티팍 하자, 밥 먹자 밥 먹어? 많이 먹어 нет, 나 안 먹어 나이 웨이 체크 마이 웨이 어떻게? 저기 가자 똑똑하네 오케이 신발 빼고 60kg 맞아 오케이 78점 억그면 여기서 끌까? 안녕 생각보다 이 머신이 다 최첨단이에요 최첨단이고 디지털 좋습니다 중간관 uniquely 이스라엘 여기서 계속 detal용 김정은 아멘